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입니다 김만배, 머니투데이 기자였다는 사람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지금 재판이 진행돼서 공판이 수십 차례 열렸죠 이번에 59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속에서 풀려난 유동규가 그 재판에 나오는 겁니다 재판에 나와서 이제 거칠 것 없이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다 재판 때도 이 얘기를 하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한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형들인 줄 알았는데 배신감 느낀다 저기서 진짜 형들이라고 하는 것은 김용과 정진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님한테는 차마 형이라고 못했을 거고요 이재명 시장님의 왼팔 오른팔이었던 김용과 정진상한테는 형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유동규의 발언 저희가 표로 모아놓은 게 있는데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법정 밖에서의 발언 동아일보가 요약을 해놓았는데 저 우회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진짜 이제 무서운 게 없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감옥 안에서 세상이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저 때 저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제일 무섭더라 그 밑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여기는 참 뭐랄까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제 제일 먼저 가족을 챙겨야 되겠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음 다친 게 있어서 진짜 형들이라고 생각했고 의리 하면 장비 아니겠나 이 장비가요 유동규 본인을 말합니다 이재명의 장비라는 게 별명이었습니다 그만큼 뚝심으로 묵묵하게 밀어붙었던 사람이 유동규 본인이었다 이런 겁니다 의시의리 하면 장비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진면목이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렇습니다 각자 도생, 살꾹니, 죄인의 딜레마 나는 버리는 카드, 네가 뒤집었어 이런 걸 느끼게 됐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김용 부원장이 병원 입원을 지시한 게 있다 당시 정진상과 얘기된 사람이 중앙지검장이라고 들었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입 아프게 계속 얘기를 해봤자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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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하고 정말 성실하게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 사회에 공헌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서 행복을 꿈꾸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일거에 무릎에서 맥이 탁 풀리게 했던 천대 이렇게 이득을 올리던 부당이득을 올린 천억씩 거두어들인 그 사람들 이 대장동 사태 대장동 게이트 이것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몸통이 누구냐였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일이 제일 먼저 터졌던 작년 9월부터 그 얘기는 끊임없이 나온 겁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왔고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나왔고 TV 토론에서도 나왔고 5만 군데에서 떠들었습니다 윗분 그분 몸통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야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 적반하장 맞불작전 프레임 그런데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유동규라는 그 대장동 일당 중에 핵심이었던 유동규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자 그 몸통이 누군가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말씀이 요지입니다 작년 9월부터 자고 일어나면 신문들이 일면 톱으로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했지만 그것은 신문사회 신문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얘기하는 의혹 제기일 뿐입니다 의혹 제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언론사회 의혹 제기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 과정에서 그 얘기가 다시 한 번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강제적인 수사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 보도를 받아서 정치인과 공론어장에서 그 얘기가 후보들끼리 또 얘기가 한 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무서운 데입니다 재판정이라고 하는 곳은 헛소리 했다가는 형량이 3년이 될 게 5년이 되고 5년이 될 게 15년이 되고 15년이 될 게 무기징역도 될 수 있는 곳이니만큼 여기서는 헛소리 했다가는 큰일 나는 데가 재판정입니다 59차 공판 여기에서 드디어 유동규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 성남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다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신문에서 떠들고 방송이 떠들고 후보들끼리 TV 토론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했던 것은 법적 구속력 제로 거기서 했던 얘기가 다 몸통 이쁜 그분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그 사람 아니었냐 했는데 이제 59차 공판 재판정에서 유동규의 변호인들이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이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김만배가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 2호 3호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데 그래서 지금 추정권 대 김만배가 본인에게만 배당된 그 부당이득 대금이 3천억입니다 3천억 여러분 실감나는 액수 3천억 그 다음에 나무기 천억 천억씩 나누고 그렇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김용 한택 한 돈이 8억이라고 그중에 1억은 또 돌려줬다면서요 7억 4천 7백만원 좋아 7억 5천만원 아니 인허가를 내주고 조례를 고쳐주고 그 편의를 다 만들어주고 개발이익 환수조항을 폐지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 대장동 일당들이 벌어들인 돈에 8알은 그 자들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편의를 봐줬던 이 사람들의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대한 협조를 했는데 1조 가까운 돈에 10억이면 1000분의 1밖에 안됩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 1조원의 1000분의 1이 10억입니다 그 돈만 주고 넘어갔다고 이건 역시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검은 저수지가 뒤에 있는 검은 저수지가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김용희 바사타는 8억 4,700만 원은 그냥 표주박 한 바가지 물에 불과할 것이다 저 뒤에는 저수지가 있다 검은색 저수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온 희승 다이온 도착 다이온 감사합니다.